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영화 드림팀이 출장 15야 출연 논의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출장 15야 관계자는 박서준과 아이유가 나오는 영화 드림팀과 출장 15야 출연해놓고 세분의 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드림은 오는 26일 개봉하는 영화로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한편 출장 15야는 베테랑 나영석 pd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최근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팀, TVN 예능 서진이 내 팀 등 수많은 스타들이 출연했으며 넷플릭스 길복숨팀과도 녹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서준 아이유의 영화 드림팀의 출장 15야 출연 논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